흥선 대원군은 스승인 추사 김정희로부터 난초에 있어서 해동제일이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서화에 능했고 흥천사 등의 편액을 남겼는데요. 천주교 탄압과 쇄국 정책으로 각인된 흥선 대원군은 조선 최초의 왕실사찰을 중수하고 이름을 바로잡는 등 친불교적 인물이기도 했습니다. 홍진호 기자입니다. 영화 명당은 흥선 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가야사에 아버지의 묘를 이장했던 사실에 기반합니다. 영화에서 흥선군은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. 천주교 탄압과 쇄국 정책으로 각인된 흥선 대원군은 추사의 제자이자 조선 말기 명필로 통도사와 흥천사 등의 편액을 남겼습니다. 또 거처했던 운영궁 곳곳에 스승과 동문의 편액을 걸 만큼 서화를 즐겼습니다. 추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여 년 뒤에 노안단 등이 지어졌기에 편액은 스승의 글씨를 집자에 만들었습니다. 조선 왕실원당을 연구한 탁효정 박사는 퇴락했던 가야사에 부친의 묘를 쓰고 이후 인근에 보독사를 짓는 등 흥선군은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고 밝혔습니다. 불교계에서는 흥선군이 조선의 첫 왕시의 사찰인 흥천사를 중수하고 본래 이름을 다시 찾게 한 것은 왕실문화 복원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합니다. 흥선군에 의해 역사적 정통성을 이은 흥천사는 일제 강전기를 지나 대체승의 불법 점유로 쇠락하다. 금곡스님에 의해 정상화돼 현재 중창불사가 한창입니다. 태주 이성계가 맨 처음 지은 사찰이 흥천사입니다. 앞으로 시간이 좀 더 가면 언젠가는 서울시를 얘기할 때 여기에 반드시 흥천사와 함께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. 조선의 첫 왕실 사찰이 앞으로 어떠한 새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. 도남동 흥천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